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얄아에 비해서 메스와 바이오를 가르치고 있는 원장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 시기에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죠. 이런저런 국가들을 찾아가서 어머니들과 직접 상담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정보들 생동감 있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좀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크린 앞에서 또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전달하고 하는 뉘앙스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만큼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역시나 어머니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가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촬영은 총 3부에 걸쳐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제목에 보이다시피 전혀 새로운 아이비 메시지자 즉 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목에 보이듯이 전혀 새로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제목을 뽑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가 흔히 어떤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좋은 압도적인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죠.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정말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아이비 메스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해외 상담을 나가게 되면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히 아이비 진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과목 선택입니다. 과목 선택의 경우에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딱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대원칙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과목을 고를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대학과 전공이죠. 이미 뭐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비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후에 어떤 단과대학이나 혹은 메이저에 지원을 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수 커트라인 혹은 과목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물론 2년 뒤 혹은 3년 뒤에 우리 아이의 꿈이 바뀔지 자신의 꿈이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정해두고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퀄리피케이션의 문제 없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이죠. 이렇게 특히 개정이 된 상황에서는 워낙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저희가 뒷부분에 따로 개정수학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과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학생의 어떤 흥미와 적성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케미스트리를 할 수 없다. 이미 손을 놓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학생에게 대학을 진학하는 데 필요하니까 IB 케미스트리를 선택해라 라고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그냥 무작정 가시밭길로 보낸다라고 하기보다는 학생의 최소한의 어떤 적성과 흥미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의 연계성이겠죠. 정말 뜬금없이 과학과목들을 하이어를 4개, 3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정작 지원하는 대학교는 뭐 그냥 단과대학이나 전공이 전혀 그거랑 관계없는 인문학을 전공한다던가 사회학을 전공한다던가 이런 식의 지원이면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이 통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통계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업로드해 두었던 영상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 있는 그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목 선택에 관한 짧은 팁 같은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고득점 달성을 위한 IBBS 학습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무엇을 다루고 있는 거냐면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서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떠한 내용의 수업을 듣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수학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수학은 열심히들 해요. 주요 과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는데 막상 또 그만큼 투자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 써두었는데 첫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을 고민하면 완벽한 수학 실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미국제든 영국제든 심지어 한국이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학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학문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요도가 높은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이 아이비 메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교육 과정보다도 수학적 정의와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비 메스는 수학의 본질을 고민하고 그 정의를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짧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6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거창하게 단 60시간만으로 아이비 메스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완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막막해요. 첫 페이지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이로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으로 보지 말고 잘게 쪼개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좀 보고 나면 훨씬 마음도 홀가분해질 뿐더러 어떠한 순서로 공부를 해가야 하는지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비 메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왼쪽부터 순열 조합 2항 정리,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엘즈베라라고 부르는 내용, 세 번째는 트리고노메트리아 컴플렉스 넘버,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 통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진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앞에 2개 내지에 한 2.5개 정도의 박스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 있어서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2학년 때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이 마지막 1.5개 박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정말 많이 중요하기도 한데 우선 뒷부분의 기출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부분, 즉 1학년 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틀이 잡혀있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과 확률 통계가 다 앞부분과 연계성을 갖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작정 달려들어서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이 아니라 이 각각의 박스 안에 있는 개념들이 무엇인지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해도 훨씬 공부가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건데 이 전체 IB 2년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60시간이면 학생 스스로도 이후에 문제에 적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타임라인이라고 이거는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것인데 이걸 타임라인이라고 제가 불렀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부분들은 차치하고 데드라인 정말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만약에 지금 IB를 진입하지 않은 학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MIP나 GCSE 또는 LOCAL에 있을 때 IB EAR1 진입 이전에 최소한 어떤 순열 조합이나 이항 정리나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삼각함수들에 대한 것들은 그 LOCAL 또는 중학교 수준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학년에 진입을 하게 되면 DP EAR1에서는 반드시 삼각함수라는 단원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DP EAR1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야매로 배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DP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게끔 잘 체계를 잡아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여기에 미적분과 확률 통계가 처음 등장하는 구간이 EAR1에서 EAR2를 넘어가게 되는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AA나 AI 학교들이 1학년 2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 때 이 내용들을 살짝 다뤄두지 않으면 굉장히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아주아주 응용되는 형태들까지도 들여다보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방학에 반드시 미적분과 확률 통계 정도 맛을 보고 넘어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실 1년 3, 4개월 후에 거의 전반적인 진도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2학년 시기를 보내면서 물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수학의 경우에는 개념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이때 누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파이널 그리고 중간중간 플릭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임라인 꼭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어떤 절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면서 플릭까지 챙기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에 따라서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학생들에 따라서 훨씬 느리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타임라인이 다른데 라고 한다면 학원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어차피 수학은 로얄아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는 해외 설명회 나가게 되면 오히려 어머니들이 입시 설명회, 해외 설명회까지 나왔는데 너무 장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디 가서 제 수업 들어라, 내 수업 들으면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요. 나는 단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어차피 수학은 로얄아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등록률, 재수학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떠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랑 수학을 공부하게 된 친구들은 항상 기회가 된다면 혹은 주기적으로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인데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수학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뭐 펑션도 써놓고, 코사인도 써놓고, 드무이비리의 Theorem도 써놓고 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적혀있지 않은 거, 수열을 얘기를 해볼까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시퀀스 단원을 공부한다고 할 때 앞부분에 있는 설명은 거의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읽지 않아도 문제가 풀려요. 왜냐하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공식 한 4, 5가지 정도만 숙지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당장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지만 이후에 정말 높은 난이도의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그때 왜 이걸 공식만 외웠을까?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볼 걸.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Y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풀이 과정을 쓸 때 대부분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풀죠. 물론 그게 정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조건에 출발하여 정답에 이르기까지 직권과 논리를 넘나들며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 줄을 쓰게 됐을 때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사실 수학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때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언제 발생하게 되냐면 12년제 기준으로 보통 9학년, 10학년 넘어가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삼각 방정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때 어떤 값을 리젝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리젝트를 하지 못하고 훨씬 더 많은 답이나 적은 답을 써내게 되죠. 그런데 본인들은 왜 틀렸는지 몰라요. 그냥 실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의 풀이 과정에 왜?를 고민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학문이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느끼냐면 대부분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와닿는 비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특출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문학 작품을 많이 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수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정말 많은 문제를 풀고 기계적으로 많은 공식을 외우는 게 조금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특히나 아이비 같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우리가 서술해야 하는 실험에서는 무엇보다 사고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안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그나마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의 본질을 고민하고 우리가 한 줄 한 줄에 풀이를 쓸 때 왜 이 풀이를 썼고 선생님은 왜 저런 방식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기가 조금 길어지곤 있는데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진다고 할 때 이제 공은 팔로 던지는 거니까 하루 종일 공을 가져다 놓고 던지는 연습만 했어요. 그런데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면 구속이 빨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구 지금 당장 공을 던지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후에 공을 던져보면 훨씬 더 구속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이거 공식 알고 그 다음에 이 문제 100개 풀어보는 것보다 지금 내가 활용하고 있는 이 공식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단원의 가장 첫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예시들이고 그 공식이 유도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개념이죠. 수학에 있어서 개념은 정말 완벽에 완벽을 더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개념만 완벽하다고 해서 절대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굉장히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좋은 학원의 역할이기도 한데 학생에게 얼마나 그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완벽한 개념에 대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국제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떤 체계적인 이론 수업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벽에 가져다 놓고 학생들이 그 벽을 두들겨서 그 벽이 무너질 때 깨우침을 얻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학생이 지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은 시간이 별로 없죠. 많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답에 이르기까지의 가장 최적화된 길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학생들에게 정제하여서 알려준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개념을 자기 걸로 빠르게 흡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굉장히 순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한 학년의 서른 시간 총 60시간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져갈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나라나 본인의 학교에 돌아갔을 때에도 아 그때 저랑 공부했던 게 저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우치면서 공부의 어떤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끊임없는 반복 연습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다른 교육과정에 비하면 아이비가 어떻게 보면 문제집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사실 많이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한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기출문제들과 기출받았던 그 이전에 사용했던 교재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 자체는 충분히 있어요. 다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서를 좀 읽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example questions 몇 개 풀어본 이후에 곧장 패스페이퍼로 뛰어드는 영향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프리리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라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페이퍼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한 문제를 설명하다 보면 고배점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학생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개념을 막 익힌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 소비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제화해서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드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사고의 틀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강의입니다. 강의. 우리가 어떤 수학 강의라고 하는 것이 수학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학선생님이 읽어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몇 문제를 솔루션 보듯이 그냥 앞에서 풀어주는 건 수학 수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이 개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단원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강사가 직접 이해하고 그 본질로 학생들을 바로 끌어당겨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피드백에 관한 내용인데 우선 두 번째를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생각의 재료라고 하는 건데 특히나 이렇게 100% 서술형이라고 볼 수 있는 IB 시험에서는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을 액티브하게 끌어내서 쓸 수 있느냐 즉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그냥 데이터북 클래스에 적혀있는 공식이 아니라 나의 재료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의 어떤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인데 풀기는 다 푸는데 가끔씩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죠. 뭐 조금씩 부분 점수가 계속해서 깎인다거나 내가 다 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특정 문제에서만 좀 중간 단계에서 막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따로 피드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소위 말하면 문제만 조건을 베껴놔 써놓고 그리고 그 뒤에 풀이를 전혀 이어나가지 못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첫 줄을 재려고 전부 다 제 글씨인데요. 제가 이걸 방학 특강 기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막 테스트를 실시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어디에도 우리가 흔히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는 적혀있지 않죠. 여기에 적힌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강의 노트처럼 적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업 때 했던 이야기지만 이 3주차에 실시하는 먹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고 그냥 5X 정도 부분 점수는 몇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한테 해설 강의를 들려주게 되면 사실 2주, 3주 뒤면 이 문제 또 틀려요. 본인이 왜 틀렸는지도 까먹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이렇게 직접 강사가 적은 강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피드백 라인을 보고 읽고 난 뒤에 그것을 들고 솔루션 강의를 들어야만 머리에 오래 가게 되고요. 아, 이 선생님이 단순히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줄이 내려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어느 정도 잘 푸는 학생들인데 예를 들면 폴리노미의 디비전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폴리노미의 디비전이 아니라 근과 개조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문제에 해당하는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게 틀린 건 아니죠. 결론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흔히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는 근과 개조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폴리노미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저학년 개념에 해당하는 직접 나눗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좀 개정수학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AA랑 AI하여가 각각 나와 있는데 실제 퍼센트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재에 할애되어 있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으면 10% 적으면 5%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차이가 확 체감이 되실 겁니다. 밑부분에 파란색 박스는 미적분 파트고요. 아래쪽이 확률통계 파트인데 왼편에 보이는 것이 이제 개정 이전이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게 개정 이후에 AA와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적분 확 줄고요. 그 다음에 확률통계가 확 늘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물론 이게 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거의 난이도까지 비슷하다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개념들이 옵셔널인 것들이 선택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다 분석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선택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내가 AA를 잘할지 AI를 잘할지 굉장히 고민인 분들이 또 있죠. 전공과는 별개로 그냥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또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는 객관적으로 내 수학 실력이 어디쯤 와있는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위기 하셔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실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마지막인데요.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정말 정말 중요하죠. 물론 어떤 순서로 푸느냐가 중요하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10개 년 동안 기출됐던 전체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결과냐면 거의 모든 문제들이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계정 이전에도 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아니 뭐 그러면 뭐 expo렌트랑 log 또는 polinomial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됐던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어떤 polinomial이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했을 때 결국에 중후반부에 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 미적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결국엔 1학년 때 공부하게 되는 그 앞에 2.5개의 박스의 내용들을 잘 하지 못하면 역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고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1학년 때부터 정말 잘해야만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 많은 기출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특히나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그 작업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할 수가 없는 작업이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정장을 입고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의 날밤을 셉니다. 기출문제를 가져다 놓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솔루션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될 때 기출문제를 볼 때 그냥 단순히 단원 이름이 겹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게 아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된다. 옵셔널에서 이런 것까지는 봐야 된다. 이제는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 라고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집을 저희가 편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아주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학실력을 늘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기출문제를 혹시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풀고 계신 학생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 기출문제를 대하게 될 모든 문제를 대하게 될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출문제는 절대로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마무리하는 부분이 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틀린 걸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이 그런데 문제를 풀어놓고 틀리면 아 이거 실수였네 아 이건 알았던 건데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고 모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꼭 세 번, 네 번 사실 그 이상씩 풀어보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나 틀린 거 몇 번 풀어봐야 되냐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질문을 바꿔서 어떤 학생이 음악으로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그래놓고 학원이나 어떤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지도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이 노래를 몇 번이나 부르면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연습하죠?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수학 수업을 그 강좌를 몇 번 들으면 될까요? 이 문제집을 몇 번 풀면 수학 실력이 오를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정답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죠? 될 때까지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조금 버겁게 힘들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개념 그리고 피나는 연습이 있다면 약속된 고득점이 약속된 그런 과목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이계명이라고 써놨는데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느냐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또 우리 애는 지금 미적분 어디까지 했고 기아벡터 어디까지 받고 한국 수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대부분 1년 전 혹은 한 7, 8개월 전 방학 때 잠깐 선행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비에 진입하는 어머니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네 친구는 어디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런 걱정들 하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나는 지금 수학이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더뎌요. 수학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는 질문인데 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왜 정확하게 빨리 풀어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정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정답은 뭐냐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많이 하는 것만으로 수학 실력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못한다. 수학 걱정된다. 라고 하는 학생들 대부분 수학을 정말 열심히 피나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시밭길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길 내가 도전해볼 만한 길 그리고 의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길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한 30분 가량 됐었죠. 아무쪼록 지금 이렇게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2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